안녕하세요 박윤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 좋은 황산화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을 통해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보통 우리가 수면제를 많이 사용하고 잠을 못잘 때 복용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멜라토닌 호르몬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알려진 비타민 A 보다도 거의 수천배의 황산효과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황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멜라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받았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손가슴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멜라토닌이 언제 분비되느냐 바로 잠을 잘 때 분비되는데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깊은 잠일 때 멜라토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분비가 되고요 또한 멜라토닌은 빛이 있으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밤에 멜라토닌을 효과적으로 분비시키려면 반드시 빛을 제거 어둠을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소음을 제거해서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집에 커튼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안막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게 하는 가장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TV나 라디오를 켜놓고 자는 거죠 TV를 켜놓고 자면 빛과 소음이 다 들어오게 되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 같은 경우도 우리의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스마트폰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스마트폰이 주변에 계속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아이들의 깊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자체가 분비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낮에 적절하게 햇빛을 쬐어주고 밤에 잘 때는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그러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우리의 너와 질병을 방어해주는 최고의 우군이 될 것입니다